안녕하세요. 이유란 영화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A번 보시면 gave랑 word, given이 있어요. 이 말은 능동슬레, 수동슬레를 묻는 건데 자, 우리 선생님 수동태를 쓰려고 봤더니 여기 목적어 하나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문장이 각 형식마다 수동태 바꾸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나 뭐 먹었어.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하죠? I ate something.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몇 형식이죠? 얘는 주호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야. 자, 그러면 이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자, 목적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something 쓰고 자, 항상 시수주의, 비동사주의 자, 수동태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words를 쓰고 나서 자, ate는 이태의 과거이기 때문에 어, 우리 이튼 쓸 거고 자, 그리고 나서 by, me를 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서 주호로 나갔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장이 성분 파악해 볼게요. 주어 자, gave, 동사 자, 유가,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그리고 나서 더펜이 직접 목적어예요. 자, 이 말은 지금 4형식은 목적어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간접 목적어 in direct object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를 바꾸면 자, u를 쓰고 자, 이거 수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자꾸 gave 쓰고 막 gave도 쓰고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시수주의, 시제수울치주의 그럼 여기서 verse 해야겠죠. 자, 그리고 give 원형의 pp는 give은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개 목적어가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더펜을 쓰고 by, m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됐어도 이 간접 목적어 다음에 있는 직접 목적, 입원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자,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음에도 뒤에 목적 하나 더 있었으니까 more time이 뒤에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받은 거니까 수동 자, 그리고 세 번째 b번 볼게요. b번에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트랜스포트, 그 트랜스포트 형태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the faster and cheaper 자, 가짜 주어 나오면 진짜 주어 등장해야겠죠. 그래서 to 동사 원형 to개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c번 볼게요. c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 라고 말하면서 문장이 막 이렇게 있어요. 동사를 잡아야겠죠. made라는 동사가 있는데 쌤 made인데 왜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어가 너무 길 때 뭐를 쓰죠?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가주어를 쓰잖아요. 목적도 똑같아. 목적 너무 길어서 감옥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실 감옥적으로 써도 되는데 자, 뒤쪽으로 얘를 보냈어요. 그러면 자, make라는 동사는 오형식에 쓸 때 자,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를 아셔야겠죠. 자,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만들었어.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made you happy. 자,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골라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팁 주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다는 게 명사, 형용사 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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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